광주광역시는 북구 운함동에 위치한 중해 근린공원에 예술과 자연을 담은 아시아예술정원을 개장했습니다. 아시아예술정원은 시립미술관 주변에 아시아경관 테마가 있는 문화정원과 기존 어린이대공원 유원시설을 개선해 어린이를 위한 도농용 무당벌레 등 다양한 놀이시설, 생태예술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문화정원은 아시아경관을 테마로 넓은 잔디밭은 문화마당과 그리스가든, 드라이가든, 쉐이드가든, 락가든으로 구성했습니다. 시는 아시아예술정원을 통해 광주문화시설인 미술관, 박물관, 비엔날레관, 예술의 전당의 연결성을 높여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예술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